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인생의 최고 배경이라는 주일 강단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최고 든든한 배경이오 모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로 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썩고 없어지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주의 일하라고 청지기로 부르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2020년 청지기 직분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소명의식과 함께 감사의 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과 현장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현장임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배경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론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2, 3, 7 나라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눈여겨보라 어찌 보면 교만함 속에서 또 건방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래 그리스도께 생명건 오린가 헌신을 한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금에 관하여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완전 헌신한 삶을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보금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힘주고 온니스되게 하고 생명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시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인가 내 중심의 사고의 틀을 벗고 보금의 유익과 오직 그리스도 중심을 따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지기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떤 눈물이냐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의 눈물 본문 18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으로 울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다 여기에 있는 온어적인 뜻은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를 내서 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웁니까 주로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웁니다 주님의 눈물 바울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을 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그 눈물이 우리 안에 흘러기를 원합니다 바울 당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십자가만이 구원의 참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면서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므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완전하게 끝내시고 완전한 복음을 주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뭔가가 더 필요하고 또 불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여 이 말이 무엇이냐면 쾌락주의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탄의 주특기가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기관 속에서 사역과 많은 현장 속에서 사탄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서 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언약 전달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침은 뭐냐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찾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 이 말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 바로 헬라인 아이스크네 라는 벌거벗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적인 일들을 서슴치 않고 즐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며 세상적 가치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소론적인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하늘 배경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윈윈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은 내 인생의 최고 배경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로를 살리는 원니스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우리는 정말론적인 신분인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그토록 사람이 열망하고 갖고 싶었던 자랑이었던 로마 시민권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축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시민권을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고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이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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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탐욕과 우상들과 공중곤세를 잡은 어둠의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골로세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킵고잉 그대로 우리가 주신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천명 사명 소명 죽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창직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교의식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남의 결과와 나의 가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 잡혀있으면 생각 속에 잡히게 되어지고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비교했고 사울이 여인들의 말한 그 한마디로 다잇을 비교하여 시기하여 결국은 내게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직부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라도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경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앞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 모자란 것도 아시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석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직부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짓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짓이 가지고 있는 방법 주의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내 열심 내 열정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린 바다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써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2020년 2020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참 응답의 열매를 맺고 가정과 모든 현장과 천국 문화가 확산되어지는 기쁨과 감사 변화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